지난달 마더스테이에 이어서 이번 주말이 바로 파더스테이인 거 혹시 아십니까? 파더스테이가 이제 불과 2,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더스테이 관련 여러 남성들 관련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첫 소식입니다. 기저귀 제조 판매업체인 펜퍼스가 미국과 캐나다 전역 남자 화장실에 약 5천여 곳에 기저귀 가리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펜퍼스는 코알라 키워서와 손잡고 오는 2021년까지 미국과 캐나다 전역 공중화장실 5천여 곳에 기저귀 가리대를 설치하는 러브더체인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SNS상에서 아빠들이 남자 화장실에서 기저귀 가리대가 없이 바닥에 담요를 깔고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모습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자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깨끗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펜퍼스가 나선 것입니다. 펜퍼스에 따르면 아빠 10명 가운데 9명은 기저귀 가리대가 없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적으로 펜퍼스는 공원이나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이 먼저 그 대상이라고 추가로 전했습니다.